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이 촉발시킨 논란의 핵심은 보신 것처럼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일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불법 사찰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문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법조팀 장윤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,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건지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네,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을 갖고 미행,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불법이다 이런 거죠? 네, 맞습니다 2018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재판도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받습니다 다만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또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이번 판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좀 따져보죠 첫 번째 기준, 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, 이건 어떻습니까? 네, 해당 문건을 만든 곳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업무인 수사정보를 수집한 거라면 괜찮다는 말인데요 법무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고 판사의 개인 성향이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소 이후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수사정보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한 거냐,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? 네, 추 장관 측은 사생활 정보를 문제 삼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, 또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취미나 가족관계가 공소 유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윤 총장 측 반론도 있습니까? 네,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언론과 법조인 대관 등에 공개된 내용이고 그저 재판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, 그러니까 탄압이나 이런 것들 할 목적도 없고 그럴만한 자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말하는 법조인도 많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좀 중요한데 미행, 탐문,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번 문건에서 특정 판사가 무리를 야기한 법관 명단에 포함된 걸 검찰이 파악하는데 불법이 있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 무리 야기 법관 명단은 법원 내부 인사 자료로 비공개 문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하면서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불법성을 의심하는 쪽인 대검 감찰부는 지난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이번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이걸 판단할 때 이런 기준들을 잘 따져보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